김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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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웹툰 2업로드 됐다. 점 매일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개시됩니다. 밤 10시 방송 블랙핑크는 왜 이번에는 더 이상 비판을 받지 않는 것일까? 블랙핑크의 컴백 뮤직비디오 핑크베놈은 8월 21일 오후 6시 36분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돌파했다. 뮤직비디오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시 공개돼 불과 29시간 만에 이정표를 세웠다. 특히 핑크베놈은 블랙핑크의 1억뷰 뮤직비디오 중 가장 빠른 mb일 뿐만 아니라 종합여성 아티스트 역사상 가장 빠른 1억뷰를 돌파한 뮤직비디오이기도 하다. 종전기록은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가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핑크베놈은 가장 빠른 속도로 2022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아티스트들을 위한 뮤직비디오다. 실제로 블랙핑크는 공개 4시간 만에 여성 유튜브 아티스트 최다 데뷔 기록을 세웠다. 핑크베놈 뮤직비디오가 sns를 강타하며 블랙핑크의 신기록 행진을 깼다. 약 2년여 만에 2022년 8월 19일 낮 12시 YG사 인조 걸그룹이 핑크베놈 뮤직비디오로 케이팝의 정식 복귀 오는 9월 두 번째 정규앨범 본핑크를 발매한다. 점 하다 현재 핑크베놈은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1억 천만 뷰를 돌파하며 유튜브 플랫폼 1위를 석권하고 있다. 또한 이 곡은 국내외 많은 디지털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 글로벌 아이튠즈 송차트 1위, 70개 국가 및 지역 1위, 아이튠즈 1위, 멜론, 벅스 등 1위 한국불소. 또한 뮤직비디오는 참신한 음악적 스타일과 파격적인 콘셉트, 테마로 많은 찬사를 받았다. 역사상 가장 큰 투자로 출시된 핑크베놈은 케이팝 2022위 슈퍼 제품으로 선정되는 등 관객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음악 외에도 뮤직비디오, 특히 위상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 패션 팬페이지에 따르면 YG엔터테인먼트는 4명이 소녀들에게 가장 완벽한 모습을 주기 위해 수백억 동을 투자한 것으로 추산했다. 디올, 셀린, 브 브이엘가리, 리치 오헨, 데모바자, 미스 쏘히 등과 같은 세계 유수의 패션 브랜드가 디자인한 스무벌의 디자인은 100만 물결표 80억 동 사이입니다. 블랙핑크의 4인조는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러 유명 패션 및 주얼리 브랜드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4명이 YG걸즈도 수많은 새로운 트렌드와 패션 스타일을 선도하는 선구자입니다. 따라서 블랙핑크 제품의 의상 문제는 대중의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2년 전 블랙핑크의 패션 스타일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룹의 이미지가 젊고 에너제틱한 이미지에서 성숙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블랙핑크는 밝고 화려한 의상에서 다소 평범하고 혼란스럽고 특이한 디자인으로 변했습니다. 클라이맥스 동안 그룹의 러브시컬스 뮤직비디오는 방송 후 제니의 한 장면을 생략해야 했습니다. 여성 아이돌들이 지나치게 섹시한 간호사 복장과 전통이 좋지 않은 참을성 있는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네티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블랙핑크는 여전히 패션을 고집하고 있다. 최근 핑크베놈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의 의상이 더욱 반항적이 됐다는 게 그 증거다. 듀오 리자 제니위 랩신에서 태국 태생의 여자 아이돌이 다이나믹한 운동복을 입고 등장했다. 티셔츠 앞부분을 절개해 안쪽에 검은색 브래지어 스포츠 브락가 드러나고 청바지에 비블 뒤로 잡아당기면 속옷에 레터링 허리띠가 드러난다. 하지만 리사의 힙합 패션 스타일은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네티즌은 판초아에 대해 패셔너블한 과실 안제리가 대세인데 리사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그룹댄스에서 제니와 지수는 가슴에 3분의 1이 드러날 정도로 짧은 바디허깅 디자인을 선보였다. 유연한 락동작으로 두 멤버는 몸의 일부를 화면에 드러냈다. 하지만 리사와 마찬가지로 제니와 지수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지 못했다. 오히려 두 여자 아이돌의 몸매를 칭찬했다. 많은 사람들의 추측과 달리 한국 네티즌들은 이번에 블랙핑크의 패션에 대해 덜 엄격해 보인다. 과거에는 한국인의 좋은 관습과 전통을 무시하는 유럽화 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멤버들의 패션계에서의 활약으로 블랙핑크만의 독보적인 스타일로 대중들에게 점차 인지도를 얻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의 청중 대부분은 젊고 현대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기 쉽고 새로운 트렌드에 쉽게 적응하고 기본 패션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크베놈에서는 공개적으로 착용하더라도 대중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음질이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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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